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제가 해외선기위원회 위원장 하면서 이렇게 귀한 복을 갖습니다. 우리 청산방청원님, 우리 김상돈 목사님, 우리 홍보시 선교사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마리아노 목사님 가시는 길에도 평안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제 사회에게 막 부어 마시셔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많이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노 목사님 덕분에 가태말라가 지금은 알몰론가만 이렇게 변화됐는데 가태말라 전체가 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2000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